내 맘속에 영원히 저장하고픽 반성 매력 워너원 박지훈이 드디어 솔로로 데뷔했습니다 걱정과 불안은 노 당차고 씩씩한 모습으로 강한 자신감을 보인 박지훈 하지만 2년 동안 함께했던 멤버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고요 쓸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기실에 있으면 저녁 칠 사람은 있고 이렇게 봐도 있고 이렇게 봐도 있고 뒤로 봐도 있고 앞으로 봐도 있고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워너원의 의리남들이 뭉쳤습니다 진영이가 또 이번에 화환을 보내줬더라고요 네 그거 잡았거든요 우리 진영이 너무 가볍고 없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지성형도 지금 너가 서로 미니앨목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널 정말 응원하고 있으니 앨범 나와도 스트리밍을 열심히 하겠다고 응원을 해줬어요 성훈형도 이제 그 앨범을 준비하지 않냐고 그래서 안 힘들다고 저는 괜찮다고 해서 화이팅하라고 응원한다 이렇게 워너원 활동 때와는 180도 다른 신비로운 매력으로 여심을 훔칠 예정이라고요 만화를 찍고 나온 비주얼 영상을 뚫고 나오는 잘생김 덕분에 이런 서문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마치 성의 주인처럼 자연스럽고 멋진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엔 숨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성 입구에서 춤추는 그런 신빙이 있었는데 바닥이 되게 울퉁불퉁불퉁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끔 넘어진 편한 적도 있었고 울퉁불퉁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면서 춤을 췄고요 마포구 왕자님의 첫 솔로 데뷔곡 러브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 사랑스러우면서도 애절함이 가득한 러브 무대화로 만나보시죠 마지막으로 솔로 가수 박지윤의 활동 계획 물어봤는데요 앞으로도 가수로서의 배우로서는 계속 다양한 매력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모습을 보여드릴 계획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연말에는 TMI에서만 솔로 콘서트도 준비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윤의 상탈은 현실이 된다 팔방리인 박지윤의 새로운 시작을 팩트인스타도 응원할게요 그래요 2017년도인가 그때 저장 저장해서 네 맞아요 내 마음속에 저장 오 잘하시네요 나는 좀 더 확실히 보여주세요 네 왜냐면 너는 많이 들어올까봐 쓱 이렇게 해야지 정확히 하면 안 돼요 너 뭐 농협에 얼마이니? 이런단 말이죠 쓱 한 거예요 대충 받아 먹어요 네 뭐합니까 제가 사실 워너원에서 가장 좋아하던 멤버가 바로 박지윤이에요 정말 그 우수해져진 눈빛을 보고 있으면 남자인 저도 마음이 설레 정도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박지윤의 그 솔로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드라이한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사실 이제 이번 컴백 직전까지 박지윤의 어깨는 정말 무거웠을 겁니다 그 워너원으로 활동했던 멤버들의 그 앞선 솔로 활동들이 사실상 그다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앨범 발매 시기도 좋지 못해요 아까 그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4월 초 컴백 가수 라인업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이런 틈새 속에서 박지윤은 살아남아야 하는 숙제를 지니고 있는 거죠 아시아권 사실 뭐 11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 등을 차지하면서 일단 해외에서의 성적은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에서의 인기라고 좀 봐요 국내 인기에 그 기반을 갖추지 못한다면 해외에서의 그 반짝 인기는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확실한 임팩트를 주지 못한다면 4월 초 대형 가수들의 컴백에 그냥 그냥 한방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앨범이 기존에 그 선곡했던 남성 솔로 가수들의 그 스타일에 음악을 좀 차용을 많이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어렵지 않고 음악은 좋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국내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아 정말 안타까워요 계속 안타깝다는 소리가 나오면 왜냐하면 제가 팬이니까 제가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워너원 팬 여러분들 저는 진짜 박지윤 씨를 좋아합니다 그 마음이 전달됐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nell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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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